진담이 형 그래 너무 이쁘셨다 정말 고맙다 7학년 8반 또 7학년 때 왔다 얘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글씨를 잘 썼다 재문도 잘하고 유리창을 그렇게 또 잘 닦았어 맞나 기억나나 나지 정말 우리 진담이 여기 올리고 옷 한 벌 맞췄대 여기 나온다고 마음하고 똑같은 색깔 나와있네 그럼 우리 또 진담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 그래 한번 멋지게 해줘 봐라 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말씀을 해주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사랑이 또 떠나래요 당신을 보지 못한가 우리의 랩마리의 랩마리 우리의 랩마리의 랩마리 눈앞에 힘이 가래요 참으려 고개를 쏟아요 하나씩 넓는가요 고향은 어떤가요 눈물 나면 어떤가요 지금은 참으려 합니다 오고픈 날이 말을 되니까 뜨거운 눈물 흘려내려요 빛이 얼어 보고 꿈을 걸요 어느 순간 또 하나이 풉니다 그리 정말 보고 싶어요 고향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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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화 Gesundheits 고향은 어떤가요 사랑합니다